안녕하세요. 그럼 1번부터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역시 가타카나죠. 너무나도 유명한 필수 오이가 두 개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라면,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줄여서 아님에 라고 하죠. 공통으로 들어갈 글자는 메라는 글자인데요. 혹시 가타카나 글씨체가 헷갈리셨던 분들은 이 메라는 글자와 노라는 글자에서 또 역시 여러분들이 혼동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정답은 메, 이렇게 교차되는 느낌인데, 메라는 글자와 또 비슷한 것이 바로 누 라는 글자였었죠. 자, 누 라는 글자는 이렇게 획이 그어집니다. 우리 히라가나도 비슷했었어요. 메, 그 다음에 누, 이 정도의 차이였는데, 자, 히라가나에서 우리 교차되는, 교차되는 느낌만 살린 것이 메다. 그리고 뭔가 조금 더 길었다. 그래서 긴 게 누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연상에서 외우신다면 역시 이 두 글자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누 하나 넣어줄 것 같은데, 그래도 1번부터 순조롭게 좀 풀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6월 모평, 9월 모평, 그 다음에 10월까지 우리 가타카나는 계속해서 단어 두 개 제시하고 헷갈리는 스펠링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이런 장음의 위치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요하게 묻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어휘 자체를 성실하게 스펠링 외웠는지, 외웠는지, 아는지에 대해서만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곧장 2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밑줄 친 부분의 박자수인데요. 이게 이번에 조금 어려웠었죠. 지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필수 어휘들 열심히 외웠는데, 사실상 일본의 지명은 한자로 봤을 때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요 며칠 전, 요 전날이라고 할 때, 센지츠라고 하죠. 며칠 전이라고 해석하셔도 좋습니다. 자, 며칠 전은 하하나 단조오비되시다라고 했는데요. 단조오비도 이렇게 박자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요. 자, 탄, 그 다음에 조, 장음이 있는 것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비가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게 우리 히라가나의 스펠링을 물어보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스펠링 발음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로 자주 등장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똑같은 날일자인데, 자, 하나는 음독, 하나는 훈독하고 있는 이 차이점에 대해서도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탄조비, 한글로 쓰면 탄, 조, 비잖아요. 바로 조오를 역시 여러분들이 대충 탄조비, 탄조비 해서 탄조비 이런 형태로 스펠링을 살짝 소에 땡땡, 조,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는 경우도 많이 봤었습니다. 자, 반드시 여러분들이 단조비 이라고 한글로라도 이렇게 쓰고 한 번씩 외워두신다면 스펠링이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영어로 따지면 히이죠. 가래라고 읽고요. 자, 그 다음에 영어로 따지면 쉬였었어요. 간호조였고요. 자, 역시 한자가 똑같은데 시작하는 발음만 똑같지. 카레, 간호조라는 형태로 발음이 다르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할아버지의 병이 심파이나 한데 걱정입니다. 심파이가 되겠죠. 자, 모리타상와 큐슈로부터 왔습니다라는 뜻인데요. 자, 큐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큐슈라는 지명이 나왔고 자,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올해는 일본의 올림픽도 열렸던 해이기 때문에 지명이나 혹은 지도에 관련된 시험 문제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6월, 9월에도 지도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대충적인 일본의 어떤 커다란 4개의 섬을 기준으로 섬의 이름이라든가 혹은 일본의 수도 오사카, 사뽀로, 그 다음에 후쿠오카 정도의 커다란 지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히라가나로 좀 외워두시는 그런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열이 나서 학교, 학교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같고, 네박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네박자, 그 다음에 큐우슈우 네박자, 지은바이 네박자가 되겠죠. 자, 카노조 요음이기 때문에 세박자, 그 다음에 아, 여기 있네요. 세은, 지은, 지은, 네박자. 그래서 정답이 2번으로 세박자로 혼자 다른 단어를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카노조를 아셨다면 이 큐우슈를 여러분들이 모르셨어도 나머지가 다 네박자니까 쉽게 정답을 고르실 수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